안녕하세요. 상가 임대 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상식의 백유의 세무상입니다. 오늘은 상가를 임대를 하기 위해서 상가 분양을 계약하는 단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가를 계약을 할 때는 상가가 중공되기 이전에 분양하는 단계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. 그런 경우에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완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.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에 비해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법에 비해서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장치가 좀 미입한 게 현실인데요. 그래서 시행사의 재무 상태를 좀 재무건전성을 꼼꼼하게 따지는 게 좀 중요하십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중간에 공사하는 단계에서 부도가 나게 되면 그 대출이자 등에 대한 부담금도 상승을 하게 되고 여러가지 자기의 사업의 스케줄상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.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 같은 경우에 신탁회사나 분양보증 등을 통해 가지고 안정성을 좀 많이 높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7월달에 대한건설협회의 도급순위를 매년 7월에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시행사나 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럼 여태까지 제가 시행사, 시공사, 뭐 신탁계약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각각의 회사의 용어가 좀 약간 비슷하다보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각 회사별로의 용어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시행사, 시행사는 분양을 할 때부터 중공할 때까지의 모든 전 과정을 모든 책임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회사를 말하는데요. 우리가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회사를 시행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가장 재무건전성이 필요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회사는 시행사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시공사, 시공사는 공사를 해주는 회사를 말하는데요. 단순히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그 공사를 해주는 곳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건설회사들이 있겠죠. 그리고 분양회사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분양회사라는 것은 시행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도로 같은 데 보면은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을 홍보하는 그런 전문 분양회사를 말합니다. 그리고 신탁사, 그러니까 신탁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, 요즘에 좀 많이 중요한데요. 시행사나 시공사가 비리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금을 이용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탁회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신탁회사라는 것은 시행사가 자신의 자산관리를 통제로 맡겨놓은 회사를 말하는데요. 그 시행사와 시공사의 중간에서 자금관리를 해주는 그런 회사를 말하고 시행사는 신탁사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배분 받게 됩니다. 이상으로써 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약을 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계약은 저희가 시행사랑 한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 계약하는 당사자가 시행사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회사의 이름과 또 도장을 꼭 받으셔야지만 됩니다. 재정상태를 건물부지 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그 가압류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요.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상에 입주 예정일이 명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입주가 지연이 되거나 그런 거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지체 보상금 약정이 있는지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. 이상으로써 오늘의 계약할 때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백의회 세무사였습니다.